윤희 모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서라스와 조금만 쉴까? 조금만 쉴까? 어? 시원해! 우리 애기들 삼촌이 많이 좋은가 보네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안아주는 거야 고마워 지성 삼촌 안아주는 거야? 지성 삼촌 안아주는 거야? 삼촌 살려주세요 삼촌 살려주세요 삼촌 살려주세요 삼촌 살려주세요 삼촌 살려주세요 지은이 삼촌이 애교 보여준대 지은이 삼촌이 애교 보여준대 그런 만한 적이 없는데 우리 애교 따라해볼까? 귀여워요. 보여주세요. 손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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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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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안 돼요. 시현이 꼬꼬꼬꼬 한번 해볼까? 시현이 꼬꼬꼬꼬 한번 해볼까? 이렇게. 내 마음속에 저장 내 마음속에 저장. 이렇게. 이건 어때요? 이거 별로예요? 이것도 별로예요? 이제 지은이가 안 돼. 이제 이제 한 번은 이제갈까 봐요. 어까봐. 거미. 거미에요 이게?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저 장 저 장을 끊어집니다. 나 밥 이렇게 먹었어요. 밥 이렇게 먹었다고? 일곱 그릇 먹었다고? 나는 이렇게 먹었다고. 사람이 이렇게 먹는데. 이기현이 깨졌다. 안 나왔대. 땅이 안 나왔대. 땅이 안 나왔대. 땅이 안 나왔대. 땅이 안 나왔대. 됐다 됐다. 나 얘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안 하자. 안 하줘봐. 응. 맛있어 나와. 맛있어 나와. 어디 아파? 고기가 아파? 고기가 아파요? 고기가 아파요? 고기가 아파요? 고기가 아파요? 수현이 괜찮아? 고기 아파요. 고기가 아파요. 이 형도 알아요. 아프고 알아요. 아프지 아프지 아프. 혓바닥. 여기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셋 다 나이 다 합해도 내 나이 안 되는데. 힘들어가지고. 아기들이 저희를 놀아 준 느낌이래. 축구 선수의 자녀분들이라든지 진짜 너무 힘이 좋은 거예요. 진짜 제대로 놀아줘야겠다. 따란 놀이기 그룹 왔다 놀이기 그룹 왔다. 자. 대박. 이게 뭐예요 의자잖아요. 이렇게 안지는 거 같은데. 네 봐봐요. 다니엘 삼촌이 들면 놀이기 그룹 바뀌어요. 오오오. 여기가 계신 것 같습니다. 일어사. 나은 또 끝났네. 우리 또 하고 싶어요. 풀어둬이예요. 이뤄어요 이뤄어요. 알겠어요. 설활 속. 설활 속. 파이팅 워너원 기운도 좋아해. 워너와 파이팅. 워너와 파이팅. 그럼 갑니다. жел Owline 루가는 체력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과 몸으로 놀아줄게요. 정말 쉬운 일 아니죠? 또 하고 싶다. 삼촌이 힘들어요. 아유, 되다. 아유, 되다. 아유, 되라. 고마워. 아유, 신공을 해줄거라. 집에 주스 있어요? 아유, 되다. 물 어디 있어요, 물? 물 있어요, 물? 네. 물 줘 줘. 아, 얘 너무 귀여워. 나 물 주려고 셋이서. 내가 비켜줬잖아. 고마워요. 형아, 나도 물 줘. 물 줘요? 형아, 나도 물 줘. 아, 네, 물 줄게요. 형아, 나도 물 줘.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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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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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 거, 신기한 거. 신기한 거. 신기한 거. 봐봐. 오, 박자가 좋아. 신기하지? 신기하지? 또 보여줘. 또 보여줘? 신기해. 이제 완전 빠르게 할 거야. 봐봐, 봐봐. którejIRD 보기 어렵다. gerd 오우, 박KA 오우, 박스 이번 이raktion도 줄 at회 아이티겠지. 또 해 봐. 또 해 봐. 푹찍기, 박찍기, 푹찍기, 박찍기. 박찍기, 박찍기, 공항 겨울. 뿍쯈기밦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고 푹찍기, 백찍기, optic기 quad Дальver DI my中国 달달해 있어요. 그 시키! 오 잘해! 시현이 잘해! 시키! 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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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수하! 오! 오! 치슥, ㅆ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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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ㅆ론.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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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대 들어가겠지? 나가려면 일단. 나가려. 어디 보여주잖아? 뭐 했지? 어떻게 해? 그리고 말고. 밖에서 더워졌지. 마이콥밖에 닦아 놓으세요. 자 그럼 이거? 이거 시원한 건데. 설아야 이거 되게 시원한 거다. 땀 쫀 여기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어질러나도 돼요? 고르는 거예요. 옷 고르는 거예요. 옷 고르는 중이에요? 네. 그럼 우리 오늘 뭐 입을까? 이거. 이거 입고 싶어? 네 나 이거 입을래요. 그래 이거 입고 싶어요? 네. 오 잘 보세요. 자 내가 다른데.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데? 바지는 이거? 이거 입자. 이거 입자. 이거 입자. 이 거예요? 다야 αυτό. 나 이거. 네. 샬이. 스타일리스트. 이거. 닦아야죠. 응 잡아야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거 잠그면 지금 더 웃거든요. 형은 잘 못생겼네.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진짜? 큰데? 치마 같은데 이거. 시현아 이거 시현이 거 맞아요? 아닌 거 같은데? 시현이 아닌 거 같은데? 시현이 시현 거 아닌데. 누구 거예요? 아 별로야? 그럼 우리 옷 같이 정리할까요? 네. 수아랑 수아랑 시현이가 이렇게 해놨습니까? 시현이가.. 시현이 안 냈어요? 시현이 안 냈어요? 응. 시현이 안 냈으면 도와주세요. 착하니까. 네. 고마워요. 아 뭘 됐어? 진짜. 아 진짜. 설아수야 이거 빨아야 되는 옷은 어디다가 놔요? 빨래통. 빨래통 어디 있어요? 알려주세요. 이거 와봐요. 모두가 떠나는 애도 끝까지 정리하는 박직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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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보다 더 깔끔해졌네요. 어? 어? 왔다 왔다 왔다. 삼촌 친구 왔어요. 삼촌 친구. 삼촌 친구 왔어요. 네 번째 삼촌. 또 다른 삼촌은 누구? 삼촌 친구 왔어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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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우야. 나 지성인데. 네. 어디야? 네? 저 그냥 있지? 삼촌. 할 거 없으면은 여기 올래? 나 여기 지금 우리 설수대랑 놀고 있는데. 설수대랑 놀고 있는데. 애들이 밖에 나가고 싶다는데 우리가 면허가 없는데 너 인천이면 지금. 아 그래요? 딱히 어디라고는 말 안 되니까 너가 한번 코스를 좀 짜봐. 맞아. 아. 여행 계획을 한번 짜볼까? 여보태 삼촌. 누굴까? 누굴까? 이 삼촌 알아요? 누굴까? 누굴까? 일로와요 우리 삼촌에 인사하세요. 삼촌이라고 불러 아니에요 오빠라고. 삼촌. 삼촌. 삼촌? 지훈이 오빠. 넌 오빠야? 나는 삼촌일까 오빠일까? 물어보자 물어보자. 이 오빠는 오빠예요 삼촌이에요.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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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어 보인가봐요. 자기소개하는 자식. 자. 네. 저는 이 삼촌들과 같은 원원이라는 그룹의 옹성우라고 합니다. 박수. 삼촌도 나야나 부른 사람이에요. 오늘 밤 주인공 나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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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 부른 사람이에요. 나는 옹삼촌이라고 부르면 돼요 옹삼촌. 형이 옹씨야. 오늘 삼촌이 운전해 줄까? 나갈까? 나아.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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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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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벨트 할까요? 하겠습니다. 아 원래 모르겠다. 형이 할 수 있어? 우와. 잘한다. 우와. 우와 잘했다. 이건 어디지? 잘했다. 에이 나 팔을 안 꼈는데. 밑에도 안 했어요. 밑에도 안 했어요. 밑에도 안 했어요? 밑에도 안 하고 싶다. 그래도 그래도 해야 돼요. 여기 타면. 너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즈가 안 맞아. 에이. 늘 타던 건데 사이즈가 안 맞을 리가. 너 이거 너 살 쪘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사나가 여기고 내가 여기. 아 그래? 사나가 여기였는데 내가 여기로 갔는데. 왜? 덥네? 안 된다 했지 내가? 안 돼. 어려워. 덥네? 알아서 잘 바꾸네? 얘 진짜 어떡해. 옷도 자기들이 다 이어. 미안해. 됐다. 이거를 이제 연결을 뚝 하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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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하다. 경험이 없어서. 인상으로 처음 본다. 출발. 출발. 지하니가 수영하고 싶다. 지하니 수영하고 싶어요? 수영. 물놀이 하고 싶어요. 설아 수영 수영 잘해요? 더 이따가 우리 같이 물놀이 할까요? 네.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무작정. 아까부터 되게 궁금했었어요. 성우 삼촌 물놀이 하는 거 맞죠? 네. 네. 너무. 오래. 뭔가 약간 오던 거리들이 좀 익숙하지 않아. 우리가 우리가 사 개월 동안 있었던 그곳에도 물놀이 하는 곳이 있다던데. 아니야 아니야. 그렇다 한 일. 그렇다 한 일. 그렇다 한 일. 난 그 금지된 장소를 저는. 야 이럴 거는 나도 안 불렀어. 뭐야 이게 왜 꺾는 거야 혹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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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너원에겐 잊지 못할 장소인 이곳.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insert s. It. 돼요. 지rs. ται. 벤엣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